미국에서 26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층이면서도 한 해 2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이 대이동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젊은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주들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추세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해 젊은 부자 9천 명 이상 빠져나간 반면 4천 명이 이주해와 5천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해 젊은 부자 9천 5백 명이 빠져나간 반면 5천 명이 들어와 4천 5백 명이 감소했습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에선 2천 3백 명이 나가고 1천 4백 명이 들어와 한 해 9백 5십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메사추세스에서는 2천 2백 명이 빠져나가고 1천 6백 명이 이주해와 570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젊은 부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1위 지역은 플로리다로 한 해 3천 4백 명이 이주해오고 1천 2백 명이 빠져나가 2천 2백 명이 늘어났습니다. 2위는 텍사스로 4천 명 이상이 이주해오고 2천 1백 명이 나가 한 해 1천 9백 명이 증가했습니다. 3위는 뉴저지로 3천 3백 명이 들어오고 2천 3백 명이 나가 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4위는 콜로라도로 1천 7백 명이 들어오고 900여 명이 나가 750명이 증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지역들을 보면 젊은 부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 7위에 서부 워싱턴주가 올랐는데 2천 7백 명이 들어오고 2천 2백 명이 빠져나가 460여 명 늘어났습니다. 많이 몰리는 곳 11위에는 조지아가 선정됐는데 1천 100명이 들어오고 800명이 나가 300명 증가했습니다. 젊은 부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 15위는 버지니아가 꼽혔는데 한 해 1천 6백 명이 들어오고 1천 4백 명이 빠져나가 200명 늘어났습니다. 16위는 메릴랜드로 1천 100명이 들어오고 900명이 나가 200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플로리다는 노년층의 은퇴 후 생활지에서 이제는 젊은 부자들까지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금융과 테크업종의 고소득자임에도 집값과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인근 뉴저지나 콜로라도를 포함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젊은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victim Drop by 분노 놈 놈